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퍽적한 공을 세운 두 인물이 당시에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 씨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건영 씨입니다. 두 분이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짜타가 다 공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병호 tv에서도 두 사람을 참 많이 다뤘고 이 보정값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전에 다룬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전에도 이건영 최종작품 이건영 쿡 찍으면 이건영 끝까지 밀었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한 1년 전에 나온 내용이니까 단일 인물로서는 아주 이건영 씨가 이제 공병호 tv에서 많이 등장했던 그런 인물이고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것처럼 이게 2020년 4월 17일 4.15 총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을 때 양정철 빅데이터로 맞춤 유세 이건영 지역구 163석 판세 딱 맞춰 이게 이제 하루 지났을 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이건영 씨가 4월 16일 날 아침에 이런 아침에 이런 글을 올렸죠.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질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당 전략기획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자랑질하려는 것은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판세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오차 없이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중간급유를 받아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다시 길을 났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에 좀 더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눈물겨운 감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근영 씨가 직접 여러분들 갖고 있었던 광역별 판세 사전투표 보정값 전체 의석 현재 민주당 지역구 의석 우세 지역 경합 우세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딱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오차가 없이 전체 의석은 100% 맞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경합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판세 분석이거든요. 전국의 253석인데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20대 총선에서 118석을 갖고 있었는데 전국의 지역구만 163석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예상한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163석이. 우세 68석 경합 우세 67석 경합 28석 경합 지역을 모두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투표 덕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다 차지한 겁니다. 그 164석을 100% 맞춘 겁니다. 100%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새벽에 이게 이제 옆에 좀 짤려 있었어요. 이게 여기는 뭐가 있었을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계신 오근호 대표께서 완전히 복원해 가지고 거의 천재가 같습니다. 완전히 복원해 가지고 그걸 복원판을 새로 공개한 겁니다. 이건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광역별 판세 완벽 복원 어떻게 복원했는지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건영 씨가 보여준 판세표 일부가 보여졌는데 일부가 2020년도 4월 16일 새벽에 잠시 공개했다가 내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복원하여 전체 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복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전을 위한 판세포가 만들고 있습니다. 4기 선거는 조작을 깜쪽같이 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선거 4기와 범죄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타락한 국민이 많다는 그만큼 나라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려면 오은호 대표 페이스북을 가시면 구글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광역별 판세 분석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올라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복원했는데 복원한 완벽편이 여러분 뭔가 아닐까 이겁니다.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복원인 겁니다. 163석을 착하게 맞춘 겁니다. 163석을. 거의 대부분이 다 맞췄습니다. 서울은 100% 맞춘 겁니다. 경기는 예측지보다 3석 더 여러분들 더 얻은 겁니다. 인천은 예측지보다 1석을 빼앗겼고 전부 다 석권하는 걸 목표했는데 대전은 1석 더 얻었고 오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충북하고 충남 세종하고 충북은 100% 맞췄고 충남은 1석 미달했고 광주 광역시는 1석 더 얻었고 전북은 1석 미달했고 경남은 1석 미달했고 강원은 1석 미달한 겁니다. 거의 100% 맞춘 겁니다. 이게 163석은 100% 맞춘 겁니다. 경합지역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을 다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국민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서울도 100% 뭐죠. 다 만들어낸 겁니다. 우세 17석 경합 18석 그 다음에 경합우세 경합 6석 17, 18, 6석을 다 하게 되면 몇 석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가 163석이거나 정확하게 163석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인 겁니다. 그대로 다 만든 겁니다. 163석을. 판세표가 100% 정확도를 가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4.15 총선 선거 결과를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제조했다는 거. 제가 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실정적 여러분들 기초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온 결과 163석인데 정확하게 163석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오근호 대표가 참 대단하네요. 이걸 다 복원시킨 겁니다. 이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이 보이지 않던 부분을 다 복원을 시켜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선거죠.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증거를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거는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의 사전투표일이 4월 10일과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2일 날 사전투표일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를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야 너희들 이번 선거에 짐승반도 못한 짓 했지?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을 다 마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들이 이제 다 조합되는 거죠. 정봉주 위원이 전 의원이 이렇게 자기 이름들 BJTV에 나와 가지고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밭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 씨 윤 씨 양 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내 정봉주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12일 날 밤에 한 거거든요 방송을. 4월 12일 날 밤에 한 겁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4월 10일하고 4월 11일 날 사전투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정봉주 의원 발언을 보면 이 모든 사전투표 조작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다 이루어지구나. 최소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4월 10일과 4월 10일 날 다 이루어지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 한 몇 주 됐네요. 이런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상정 작심 폭로 총선 조작 전무 드러나다.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뤘던 것이 이게 2024년 1월 22일자 한겨레에서 주간지조이 거기에 심상정 대표가 나와서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시민 작가가 제게 와서 한 얘기를 책에도 제가 썼지만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고도 20석을 더 욕심부리러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게 민주당의 순회부는 160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말했을 때 김어준 같은 친민주 스피커는 민주당은 가반의석도 안 된다고 위지의식을 부추기며 심상정과 정의당의 욕심을 부리게도 한다면서 심상정 욕심론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160석 이상을 만든다는 것을 이미 다 그때 알았다는 거죠. 160세석을. 그리고 17석을 합쳐가지고 180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60석하고 잘하면 180석까지 만들겠다. 그 180석을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17석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의 심상정시하고 약조했던 위성정당을 파괴하고 본인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또 심상정시 입에서 다 흘러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정보들이 다 퍼즐이 맞춰져가지고 실상을 다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정봉조 의원 발언이 4월 12일 나왔다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만지기 작업이 사전투표일 날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후반부에 소개하고 또 어제 거제 소개했던 것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조작작업이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거물들을 하나하나 조합해가지고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4월 10일하고 4월 10일에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 양일 사전투표일 사이에 작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고 이 사전투표율 의혹 덜미를 잡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보시게 되면 강서부청장 보궐선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거기가 덜미를 잡힌 거죠. 여기서 이제 조작을 굉장히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손을 대구나 그럼 예전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을 손을 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것만 보게 되면 숫자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숫자를 가지고 사전하고 당일의 차이를 구해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65.7%고 당일이 48.5%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만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 숫자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죠. 선거인 투표는 괜찮은데 관내 사전투표는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숫지만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그려보면 야, 그려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해보면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네 개표할 때 사전투표로 깠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던 그래프가 후보별 득표수와 시간대별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건 당일 투표 깠을 때 사전투표 깠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해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짜를 발표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소식인 거죠. 최근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로 엉터리를 발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관위는 발표를 관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준으로 22.64%가 투표장에 왔다고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5.09%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7.55%를 엉튀기한 거 부풀리게 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표수는 37,771표를 엉튀기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제야 전문가에게 추계치를 낸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 않아요. 이거 보고 이거는 선거가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 선거가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사전투표를 만졌구나 이 양반들이. 그러면 선관위가 발표한 이게 다 가짜구나. 이렇게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아,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뻥튀기가 됐구나. 7.55%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발표한 거 이 자체가 뻥튀기구나 이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럼 진짜 뻥튀기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양일동을 본 겁니다. 가양일동을 보니까 가양일동 하나만 1,476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1,476표라는 것은 3분의 1에 해당한 겁니다. 이건 선관위가 발표한 표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진짜 표수가 2,952표고 그다음에 넣어준 표가 1,476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다 동별로 넣어준 겁니다. 3만 7,771표 가운데 가양일동은 1,476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더하는 데는 전산 프로그램을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표소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조트 표지를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썼으면 역대 선거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거죠.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율은 문제가 없는가 의심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 이해를 돕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총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2.2%에서 2016년 21대 총선이 여러분들 2020년 26.7%로 늘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대개 천만에서 이천만 정도 사이거든요. 이천만은 안 될 겁니다. 천 몇 백만 될 겁니다.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 같은 그런 함대인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10% 이상 뛰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지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표를 확보했구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건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19대 대선 2016년에 사전투표율이 26.1%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36.9% 오른 겁니다. 이것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천 뭐 7,800만 되는 이런 사전투표자들이 어떻게 2017년도에는 26.1%를 사전투표했는데 어떻게 36.9%를 사전투표하냐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2012년 그러니까 11.5%입니다. 거의 이제 2018년도에 20.1%입니다. 엄청나게 떼은 거죠. 손을 대는 것 같다는 그럼 2022년도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서 좀 조심을 해 가지고 손을 거의 안 댄 겁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두 번 정도 소개했지만 추정치를 해보는 겁니다. 아 2020년 4.15 총선에서는 26.69%를 발표했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19.99% 되는데 6.70% 정도를 올린 것 같구나. 그럼 297만 표 정도를 넣어준 겁니다. 자기 후보들한테. 대통령성은 36.93%인데 실제로는 32.43% 같고 한 5.50%를 올려준 것 같다. 242만 표 정도 되는 거죠. 사전투표율을 다 올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 분이 역대 시도별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6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동시지방선거 이거를 제가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블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11.5%에서 20.1%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8회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에 안 됐을 실시됐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손을 많이 안 댔죠. 20.6%입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정상투표에 가까운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최대 하나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투표 거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총선은 총선은 2016년도에 12.19%였습니다. 사전투표율에 2020년도 4.15 총선에 26.7%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치가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6.06%에서 36.9%까지 이런 띈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나 되냐 보니까 총선에서는 1159만 3구 대통령선은 1600만 입니다. 통계학에서 여러분들 1100만이나 1600만 정도의 표본수라는 것은 선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여러분들 그런 표본집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그냥 10% 9%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겁니다. 9% 14% 10%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방법이 그때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표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표를 넣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에 손을 댔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이 이어지게 되면 더 흥미진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정말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다 그냥 덜미를 다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3만 7771표를 가지고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동마다 다 집어주는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벌려왔구나. 강서구가 20개 동이거든요. 그리고 20개 동에다가 거소투표가 있습니다. 21개죠.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21개에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1476표가 1번이 기표된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표를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걸 다 합치게 되면 3만 7771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거의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보시기 때문에 나눈요. 20개 2 2 3 5 5 5 6 5 6 9 8 8 8 9 9 11 11 11 이 보시게 되면 남미에 있는 그런 국가들, 남미 국가들은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남미에 관한 그런 선거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남미는 대개 이제 선거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크린의 이름대로 이렇게 그냥 후보자를 찍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는 완전 전자투표입니다. 투표가 완전히 완벽하게 100% 디지털화 된 겁니다. 이제 한국은 디지털 50% 정도 아날로그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영우 대표가 여러분들 만드는 ppt를 보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는 50% 정도가 전자투표 시스템이고 50% 정도가 아날로그 투표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선거는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되어 이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날로그도 하지만 표가 종이표로 씁니다. 아날로그 선거는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물투표제가 개표장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조작하여도 제가 항상 말하는 전산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증가시켜 감소시키는 조작을 해도 반드시 아날로그적 물리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뭐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합니까 그냥 들어가 가지고 그냥 보탄만 누르게 되면 다 계산되면은 그럼 디지털 선거를 100%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증거 잡힐 그런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중간하게 50%는 여러분들 디지털이고 50%는 아날로그로 해놓으니까 아무리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올렸구나. 그리고 3만 7771표를 이렇게 동마다 다 넣어줬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러분들 개표소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건 끝나고 나니까 하나도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딱 맞았죠. 그 이야기는 어디에선가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하고 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선관위 발표 득표수는 엉망진창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료 개표장에서는 딱 숫자가 맞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장한 거죠. 아니 손을 대 있으면 표가 나야 될 건데 개표장에서는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개표장에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5번 6번 7번 8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딱 그림을 그려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개표소에서는 표를 셌는데 5번 6번 7번 8번에 다 이상이 없었는데 그럼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선관위가 이름 7번 8번에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데 다 손을 댄 겁니까. 1번 2번 3번에 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2번 3번에 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개표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서를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다 손을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7번 8번을 가지고 전면 수개표 한다고 다 야단이잖아요. 언론도 뭐 야단이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제가 없었는데 선거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이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 먼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관이 홈페이지 자료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다 뭐죠.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등촌동 관내 사전투표 이동 관내 사전투표 다 뭡니까. 주물럭거렸다는 거야. 그걸 언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번 2번 3번에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그러면 2번 3번에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리안 뮤직님께서 국민 중 몇 퍼센트나 선관이 부정을 알겠습니까.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요.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당했은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걸 두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본인이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지까지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의지까지는 내가 만들어줄 수 없는 거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지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공부하는 의지가 없으면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내아이님처럼 모르는 게 정당화되지는 못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나라가 선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때 우리 몰랐습니다. 익스큐저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참정권을 얻었고 피를 흘렸으면 참정권을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배가 불러버린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0월 11일 강서보궐선거 이게 가양일동이 아니고 화국본동입니다. 화국본동. 화국본동입니다. 여러분 딱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5493명으로 발표했는데 실제를 여러분들 추계를 해보니까 3662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1831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1831표를 어떻게 더해줬냐. 관내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여러분들 표를 던질 때마다 한 표씩 더불당 후보표를 더해준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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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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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짜, 가짜, 진짜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든 거죠.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3662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값이. 이것이 이론적으로 선거 사기가 없는 0에 가까운 17.2% 마이너스 16.5%가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덕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조작값을 가지고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3662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831표를 더불당 후보가 함께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이게 하국본동 자료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국본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와 관련해서 더불당과 국힘당의 이름들 득표수입니다. 이제 국힘당은 김태우 씨고 진교훈 후보겠죠. 선관위는 5493표가 하국본동의 득표수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고 더불당 후보가 3613표 국힘당 후보가 1590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자료가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선관위 자료입니다. 하국본동.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고 그런데 진짜를 여러분들 추정해보니까 더불당 후보는 3614표를 받은 게 아니고 1782표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후보는 손을 안 댔고 그러니까 더불당 후보한테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로 1831표를 더해줘 가지고 진짜는 1782표를 받았는데 3613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는 3613표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만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표가 조작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선관위 자료를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조작된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건 선관위 다 자료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 득표수가 득표율이 51.3%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65.7%죠. 14.4%를 더해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미친 수치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김태훈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1.9%인데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28.9% 마이너스 13%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이거는 뭐죠. 차익값이 플러스 14.4 마이너스 13%라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증감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 빼앗아 가지고 한쪽이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딱 그냥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그 진짜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 표를 기표회가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계산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발표한 5493표에 그냥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만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힘당표는 손을 안 댄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건 가상 그래프입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사전 투표일에 투표 시간이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겠지만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하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일정 부분에 차이가 플러스 17% 내외로 이렇게 딱 유지되도록 그렇게 아마 그려질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의 후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밑으로 가겠죠. 17.45% 정도 마이너스 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체에 다 합쳐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종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내 사전 투표율을 7.55%만큼 뻥튀기 해가지고 37,771표를 확보했고 그거를 이제 20개 동화하고 거소 투표율에 다 이어준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하곡 본동에서 1831표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37,771표 가운데 1831표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은 통합선거인 명물 위변조하더라도 아무도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22.6%라고 재보선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냥 이게 발표하면 끝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도 머리 좋게 작업을 한 거죠. 대단히 여러분들 참 작업이 아주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앞으로 시사는 바가 크죠. 이 방법이 거의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거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모가 다 밝혀졌다. 가양일동 같은 경우는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가양일동 같은 경우는 1476표를 더해준 거잖아요.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이렇게 된 겁니다. 1400이 한 표를 더해줘서 이걸 구해보면 사전빼기 당일이 이렇게 15.4% 마이너스 13.1% 정도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특히 또 이 방법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표 도장을 1번만 여러분들 찍으면 되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인 거죠. 어쨌든 국민들이 조금 전에 한 분 말씀처럼 국민들이 잘 모른다. 잘 모르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알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가능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들이 바뀔 것이다. 그건 잘 알고 본인들이 대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일어난 일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야 알 거 아닙니까? 이걸 다 그냥 모른 채 하면 이걸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하나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투표지 발급기, 이 투표지 발급기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표지 발급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을 본 다음에 신분증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로 프린트해야 되니까 최소 시간이 예를 들면 한 40초 내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0초가 아니고 부천 같은 경우는 신중동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1만 8천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투표지 발급기 같은 걸 다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7초가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뭐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게 우리가 무슨 뭐 그런 다른 세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물리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4.7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천시 신중동 같은 경우는 화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1만 8천 명 1만 8천 명입니까? 이게 보니까 아시아타임즈에서 부천시 선관위에서 4.7초당 1인당 4.7초만의 여러분들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선관위 관계자가 4.15총선 당시에 23대 프린트를 통해 투표용지를 발급했고 기표대가 30곳이 있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보니까 산술적으로 1인당 4.74초 18,210초가 했으면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 당시에 부천 신중동의 4.7초가 왜 힘든 거 하니까 사전투표의 앱슨 프린트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48.1cm가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지 481mm 인쇄를 하는데 최소 5.22초가 걸린다 이야기죠. 5.22초가 걸리기 때문에 4.7초 안에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4.15총선이 끝나고 나서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지 발급기 속도를 한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5초 미만이 1대 10초 미만이 19대 15초 미만이 203대 20초 미만이 1130대 30초 미만이 5229대 40초 미만이 3475대거든요. 이제 기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 실정적으로 조사하면 대개 40초 미만은 고개를 갱퉁하는 겁니다. 40조 이상은 괜찮은데 40조 미만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의문을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423대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장영우 대표가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투표지 발급기 속도 조사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투표지 발급 속도 조사 이걸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3495개 3945개의 사전투표소별 투표일자별 기계가 몇 대인지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몇 대인지 그러면 기계를 가지고 나누면 1인당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26.8초에서 28.6초가 4개 30조에 34초가 16개 35초에 39초가 49개인데 아무리 잘 잡아도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5초에서 29초 32개 투표소 30조에 35초 28개 투표소 이게 대해서 고개를 가우뚱하는 겁니다. 최상급 발급 속도를 자랑하는 사전투표소가 4.15 총선에 69개 대선에서 60개 이렇게 여러분들 실정적인 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사전투표소에 가게 되면 신원 확인 단말기가 있고 그다음 투표용지 발급 잉크젯 프린트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뭐 4초 10초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하는데 이 중앙선거관리는 아주 좋은 자료를 냈대요. 이게 선거가 단일 선거가 치료되는 인당 35초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는 45초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비례대표하고 여러분들 두 개가 있으니까 50초 평균입니다. 평균. 동시지방선거는 60초 그러니까 대개 35초에 40초 이하로 가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50초 기준으로 50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우 대표께서 그냥 여기 가이드라인만 머물지 않고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광주 광역시 독림동 사전투표소를 하면서 조사를 7명을 평균해보니까 39.6초 40초 정도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수 단계인 신원 확인 및 투표지 인쇄 이 과정만 하더라도 얼마가 드는 거 하니까 26.7초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6.7초 이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시간에 26.7초고 아침 6시부터 저녁에 6시까지 기계처럼 12시간 내내 26.7초마다 발급이 가능한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40초 미만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4.15 총선 단일 선거 같은 경우는 평균 40초 이게 단일 선거라기보다도 이거는 비례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50조로 봐야 되죠. 필수 단계가 26.7초니까 대략 여러분들 40초 이상은 돼야 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대전 서구 도마 일동입니다. 이렇게 특이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특이 사항이 예를 들면 이게 21.3초가 나오는 거죠. 이게 4시부터 5시 60분 동안 169명이 투표했고 21조 3천마다 1명의 투표지가 발급됐다. 이게 이제 공학을 하신 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따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5시부터 60분 동안 4시부터 5시까지 60분 동안 172명이 투표를 했고 20.9초마다 1명의 투표지가 발급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확정적 사실이보다도 물리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보니까 대구 광역시 북구에 무태조야동 사전투표소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게 되면 2일차 3시부터 4시에는 19초 3 3시부터 4시 사이에 1인당 19.3초가 걸렸고 373명이 발급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 이제 모아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발급속도 40조 미만. 관외 발급기가 한 대만 배정되어서 이 40조 미만을 다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69군데가 나온 겁니다. 69군데가.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0조 미만 1인당 발급시간이 40조 미만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가 이게 22개 검정구부터 이게 다 이런 데 엄청나게 꼼꼼하네요. 2일차 26.8초 1인당 대전동구 27.2초 대전서구 27.7초 이거는 참 납득하기 힘든 수치인 거죠. 이렇게 22개 사전투표소명이 조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군산시의 남은 이동사전투표소 35.3초 북구 35.4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45개.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도 38.3초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이분 말씀은 최소한 40초는 소요가 돼야 되는 것 같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런데 40초 미만인 데가 이렇게 전국에 4.15 총선만 하더라도 69개나 나왔다. 그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이게 참 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전국에 모든 것을 정부 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투표소마다 이제 얼마나 그게 있는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1인당 투표지 발급 소요 시간을 다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고된 일이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40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다 39초대니까 조금 나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27초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어디다 모아지게 되는 거 하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선거 자체가 여러분들 모두 다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선거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이제 한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구별 득표수를 만지더라도 반드시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표지 분류기에 발급 속도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 방송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정말 모델 케이스를 이제 이번에 한번 적립을 하게 된 거죠. 그 모델 케이스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곡 본동 사례 하곡 본동 사례를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이 소위 선거관리비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이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관내 사전 투표는 다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료들을 다 만진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관내 사전 투표를. 어떻게 만졌느냐는 것을 하곡 본동 사례를 가지고 오늘 증명을 한 거고 1,831표 정도가 더해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곡 본동 가양동인 것을 다 합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표 3만 7,771표가 선관위 데이터에 인위적으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득표수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진경훈 후보가 13만 7,066표를 얻었는데 합계가 후보자별 득표수에 다 합쳐가지고 이 가운데 3만 7,771표가 더해진 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론조로 이야기하게 되면. 김태우 후보 표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의심 이런 의심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이 결국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용제마다 날인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들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공직선거에 대한 많은 그런 의심 의욕을 뒤집을 수 있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일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품비 여러분들 규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찍으면은 그러면은 투표용제가 이런 정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이런 끝난 이후에 일체의 외부에서 미조투표 투입이 불가능한 거죠. 그처럼 중요한 거죠.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게 관츠를 대가지고 정말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은 제가 제야전문가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아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선관위를 위해서 박수함 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지금 문제인 겁니다.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이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김상훈 그런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삼선의원인 김상훈의원 또 영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만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이 중요한 나라를 살리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그런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익히 아시다시피 이 선거 부정 선거 사기를 해보았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참정권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은 참정권을 얻을 때 다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편안하게 이런 참정권을 가졌죠 참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미군정이 엄청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미군정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 밤에는 야학도 만들어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우나미 이승만이 또 그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해가지고 참정권을 그렇게 쉽게 얻었는데 참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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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